자체 우선상계 밖에 있고, 이 카바로 해당 드리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건 아니고, 이런 시스템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는 거고요. 따로. 저희들은 고거수 공공을 여기 실제 펜트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. 물론 시건 장치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밑에 바퀴가 달려서 편하게 이동도로 용이합니다. 물론 매달 공동 등급을 받아서 편하게 이동합니다.